우리 동식이 형 올 때까지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있어, 알았지? 그러니까 더 이상 어르신도 신경 쓰지 마세요.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골랐는데 가뭄이 심해서 수심이 달라진 걸 체크하지 못했습니다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저는 황우마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. 이역이 불렀습니다. 태우를 범인으로 몰려고. 저는 괜찮습니다. 황우마마 하십시오. 추위도 많이 타시잖아요. 아마 황우마마가 나서지 않았으면 더 위험했을 겁니다. 아, 다 체할라. 천천히 먹어. 물 좀 마시게. 어서 일어나십시오. 아직 배우실 거 많이 남았습니다. 일어나십시오!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저 지금 누굴 좋아할 수 있는 놈이 못됩니다. 무슨 일입니까? 남자친구가 비가 막 어디를 도망가냐. 놈다는 것은 도망가냐. 나는 지지라. 나는 지지라. 나는 지투지지Steven. 나는 지지라. 나는 지지하자마자 날아다. 나는 지지하자마자.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나는 지지한게 벽이 포함되어. 나는 지지하자마자. 나는 지지하자마자. 나는 지지하자마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